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글을 쓸 때는 좀 숙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 이런 걸 고민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특히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약간 고향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그냥 말을 탁 쏟아낼 때 그 말에 진심과 분심이 그렇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 5년 기껏 가는 정권이 나 이재명을 감히 집어넣을 생각을 해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야 5년 뒤에 너희들 어떻게 될지 알아 그 다음 조금 더 첨언을 하게 되면 야 우리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정권을 5년 동안 빌려준 거 너희들 몰라 이런 제가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씨 본심이라고 그렇게 보죠. 여기 이재명 씨 그깟 5년 정권이 제가 늘 하는 5년짜리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깟 5년 정권이 이렇게 겁이 없나 민주당에 당 2,500명을 동원해서 방탄 집회를 했다.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이재명 씨는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실시됐던 인천광역시의 계양을 해서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윤 후보에게서 10% 정도를 가져왔죠. 조작값이 10%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100장 가운데 10장 정도 조작값의 10장 정도를 그만큼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본 거죠. 이재명 씨와 함께 전산적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차근차근 저런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을 0%를 넣어보고 5%를 넣어보고 10%를 넣어보고 이렇게 조작값 후보들이 쫙 입력이 되면 조작값 딱 10%가 들어갔을 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 득표율 차이의 차이가 가장 적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값 10%를 이동시키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만든 숫자라는 거죠. 만든 숫자인 겁니다. 여기 이제 서영교 씨는 아마 중랑구 갑인가 어린가 지역구를 둘 겁니다. 이분은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값이 35%가 적용됐던 분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의힘 후보가 중랑구 갑인지 어린지에서 100장을 받게 되면 사전투표지 100장을 받으면 그 중에 35장을 서영교 씨 않게 이동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그냥 쓰레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만든 숫자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 국민들이 덜너리를 다 쓰는 거죠. 국민들하고 관계없이 투표지를 던지는 사람과 관계없이 투표를 세는 자가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박공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젊은 분입니다. 62년생 52 생각할 겁니다. 이분은 중랑구에 가버릴 겁니다. 이분도 35% 조작값이 35% 상대방이 받은 100장 가운데 35장을 가져가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린 거죠. 이 박홍근 씨는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돼요. 이게 이름 다 정청래 씨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가장 조작이 심했던 지구가 마포구, 을하고, 관악구입니다. 50%를 가져갔죠. 국민의힘 후보가 100장을 받은 가운데 50장이 정청래 후보와 함께 이동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사진 보면 그깟 5년 정권 이렇게 겁이 없나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진에 보면 정청래 50%, 박홍근 35%, 서영교 35%, 이재명 10% 이렇게 문제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월 17일 날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날 모임은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멘탈이 진짜 강한 건 알겠는데 정말 슈퍼멘탈이네요. 엄청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용기 100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당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아니 가능할 텐데 하나는 이 사람이 겁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더 뭐죠 외관을 더 이렇게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허세죠. 겁이 나면 날수록 훨씬 더 뭐죠 마치 자기가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폼을 잡는 허세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 뭐 믿는 게 또 딴 게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쌓여 뒤안길로 설금설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주권자로서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 망친 권력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잡으라 물가나 안 잡고 이재명 잡기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냐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어찌 일처리가 그렇게 더디냐 무슨 이재명은 시민이 아니냐 왜 그리 특권을 많이 주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가전 모략과 계략을 다 쓰고 있는 그야말로 검사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감주를 하는 거죠. 박홍건 박홍건 시내의 중남구 어린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민주공화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다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사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공화국 이런 약이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거죠 민주, 법치 이런 단어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거죠 멀쩡한 나라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선거부터 선거마다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사실 뭐 민주니, 법치니, 자유니, 공정이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의식이 있는 분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주소를 좀 찾아가지고 몇 권 더 사셔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선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시민의 이름으로 국행당 국회의원들도 보내야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한께도 보내시면 도착하면 말도 안 되는가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숨어서 있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정권 규탄 대회 윤석열 검찰 독재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양식과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 판 승부를 벌려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면 백전 백패하겠죠 이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싫어하면 조작하는 것이고 싫어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론도 조작할 수가 있고 대법관들도 하수인처럼 부릴 수가 있고 선거도 조작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단과 도구는 합리화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선과 절대 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치거나 권력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합리화 될 수 있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은 뭐죠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것은 올바른 것이고 모든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힘겹게 싸워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 무슨 협치가 어떻고 뭐가 통하겠습니까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방송에서 일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인간으로서 그냥 막장까지 간 거고 정당으로서도 막장까지 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양식을 구하거나 상식을 구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선거를 다 만드는데 뭐 선거 결과를 그리고 나서 다 오리발이고 민주니 법치니 정인이 공정이니 무슨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